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참가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만 1,325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. 특히 마라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등록 기간이 연장돼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해외 참가자는 모두 4,053명으로 아시아가 28개국 3,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세아니아는 6개국 296명, 아프리카 7개국 137명, 북아메리카 197명, 유럽 120명 등입니다.